강서구가 2020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6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특히 강서구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등 각종 지표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해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평가위원들의 합동검증을 거쳐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서울시 25개 자체구를 평가해 S, A, B등급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올해 최고 등급인 S등급으로 선정되며 구정 전반에 대한 우수성을 한 번 더 입증하면서 재정인센티브 4천만 원도 지원받았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2020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3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구 선정 등 여러 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